BX 같은 경우는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에 투자하면 딱 그 두 주에 3.7% 정도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배팅해 볼만 합니다. 짠! 예아!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. 보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스페셜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우와! 자 일단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초가 1년동안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. 왜 그런지 살펴보시죠. 커스피 커스닥의 12월 마지막 주 1월 첫 주 승률을 한번 보시면요. 보시다시피 12월 마지막 주는 커스피 커스닥이 오를 확률이 60에서 65% 정도 되고요. 1월 첫째 주는 커스닥이 오를 확률이 장만찍 91%나 됩니다.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딱 두 번인가 안 올랐고요. 나머지 20번은 올랐습니다. 작년에도 올랐고요. 그래서 커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딱 그 두 주에 3.7% 정도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배팅해 볼만 합니다. 짠! 미국은 어땠는가? 미국은요. 12월 마지막 5거래일 1월 첫 두 거래일의 수익률이 좋습니다. 최근 54년 동안에 42번 올랐고 12번 떨어졌고 승률이 그래서 78%고요. 평균 수익률은 1.3%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도 연말 연초에 돈을 조금 벌 수 있고요.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 전략이 매년 돈을 벌었습니다. 딴 나라에서도 이 전략이 먹히는가? 어떤 논문을 보니까 1950년, 70년, 80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. 보니까 17개 국가를 분석을 했던데 모든 국가에서 12월 마지막 5거래일 1월 첫 두 거래일을 보면 모든 국가에서 수익이 더 높아지고 변동성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Higher, Better라고 나오죠. 전세계 12개 국가에서 12월 마지막 5거래일 1월 첫 두 거래일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. 이게 그렇지 않은 날의 수익이고요. 일별 수익이고 그리고 이 Long이라는 거는 12월 마지막 5거래일 1월 첫 두 거래일을 의미를 하고 이 Short 버전은 크리스마스에서 1월 1일까지의 수익률을 의미를 하는데 확실하게 이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1월 첫 두 거래일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일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. 산타가 확실히 있나봐요, 주시장에. 자, 그리고 물론 이게 매년 먹히는 것은 아니다. 이렇게 하면 돈을 벌 확률은 여기 보시다시피 보통은 60에서 70%대 정도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컨트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평균 다른 날에는 우리가 돈 벌 확률이 보통 50%대 초반이잖아요. 이 50%대 초반을 60%대로 올리는 것이 컨트가 하는 일입니다. 일단 승률을 10% 이상은 올렸잖아. 그게 컨트가 하는 일입니다. 네, 이 날이 확실히 좋다라는 거죠. 12월 마지막 5거래일, 1월 첫 두 거래일. 미국 같은 경우는요, 1월 첫 5거래일도 매우 중요합니다. 네, 보시다시피 1월 첫 5거래일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요.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. 네, 그러면은 그 해가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. 딱 네 번이 있네. 2018년, 1973년, 2002년, 1966년. 이때만 1월 첫 5거래일에 수익이 났을 때 그 해 주식시장이 망했습니다. 이거 네 번 말고는 다른 해는 늘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94년 이거 있네. 마이너스 1.5%. 근데 보면은 그 1월 첫 5거래일에 수익이 안 날 경우, 손실이 난 경우 있잖아요. 이때부터 이때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. 확실히 1월 첫 5거래일이 나빴을 경우에 대형 사고가 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1950년부터 첫 5거래일이 손실이 난 게 26번인데 그중에 14번만 연간 수익이 났고 평균 수익이 겨우 0.3%밖에 안 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. 12번은 손실이 났겠죠. 그쵸. 네 반대로 첫 5거래일 수익이 난 게 48번인데 그중에서 40번은 연간 수익이 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1980년부터 첫 5거래일 수익이 난 게 24번인데 그중에는 20번이 연간 수익이 났고요. 83% 평균 수익이 22%였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게 안 먹힌 게 1990년, 2002년, 2011년, 2018년 4번밖에 없잖아요. 이거 말고는 1월 첫 5거래일 수익이 났으면 그 해 수익이 난 게 20번이었습니다. 굉장히 좋았죠. 올해도 지금까지 16%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첫 5거래일에 손실이 난 경우에는 굉장히 비참했죠. 물론 이렇게 81년, 86년, 2005년, 2007년, 2020년처럼 대박이 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손실이 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5거래일이 안 좋을 경우 그게 20번이었는데 그중에 8번만 연간 수익이 났고요. 12번은 손실이 났다라는 거죠. 그리고 평균 수익은 겨우 0.7%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연말 연초에는 자체 수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연초를 보면 2024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커스당은 1월 첫 주 베팅이 매우 유력하고요. 다른 시장도 5 플러스 2 전략이 굉장히 좋다는 걸 볼 수 있고요. 물론 이 전략을 쓰잖아요. 그러면 손실이 나도 무조건 1월 첫째 주에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. 이게 2022년 초에 안 통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2년 말까지 보유하다가 처 얻어 터지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. 안 됩니다. 이 전략을 쓰시면요. 단기 전략이니까 1월 첫째 주에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. 그리고 1월 첫 5거래일에 플러스 수익이 난 경우에는 그 해의 수익이 날 가능성이 80% 이상이라는 걸 봤습니다. 그래서 1월 첫 5거래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 영상 유익하셨죠?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싫어를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